화학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위스트라함 고소경입니다 선생님이 드디어 파이널 모의고사 화학 1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많은 친구가 선생님이 파이널에 대해 궁금해 하잖아 파이널에 대한 OT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뭘까? 첫 번째는 몇 회에요 선생님 그죠? 자 이번에 회차는 10회분으로 준비했구요 파이널로는 10회 정도가 적당한 거 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건 뭘까 난이도 겠죠 네 자 이 난이도는 어느정도 잡았냐면 이 매번 파이널 할 때 고민하는 게 난이도예요 사실은 4번 요즘에 화학원 추세는 어려워 쉬워 뭐 그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의 난이도가 그냥 무난했잖아 그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 난이도를 쉽게 잡으면 이 나중에 여러분한테 아주 안좋은 상황이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자신감 상승용 몰고사 아니잖아요 몰고사 10회 분으로 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엄청 쉽게 했어요 너랑 기분 좋으라고 그래서 1회부터 48 49 50 쫙쩍 나온단 말이야 마지막에 48로 마무리하고 갔는데 수능에서 정작 난이도가 좀 셌어 그러면 멘탈 다 나가버리거든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요만큼의 점수를 맞고 싶잖아 공부는 이만큼을 해줘야 돼요 그쵸 50점 맞고 싶어 그럼 60점에 대한 공부를 해줘야 돼 사실은 그래서 난이도는 6월이라던가 또는 9월 평가원의 난이도보다는 당연히 높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게 되면 이게 올해가 개정된 교과서의 첫 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지가 늘 나오는 패턴의 관성으로 문제를 풀다가 처음 보는 유형에 걸려들거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번에 신경 쓴 건 일단 킬러 파트에서는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썼겠죠 양적 계산이라던가 양적 관계 중화 그죠? 그 다음에 농도 그 다음에 양자수 그 다음에 pH와 POH 이 정도가 여러분의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들이야 사실은 여기는 뭐 고전적인 킬러 파트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공감할 거고요 이쪽 파트가 매번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3월 4월 교육청만 가지고 아 요런 거 나오는 거야 그렇게 믿기는 쉽지 않거든 그래서 좀 다양한 문항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대신에 물론 이제 처음 들어온 파트지만 쉬운 거 있죠 뭐 발열이냐 흡연이냐 또는 뭐 열량계 열량계는 쉬운 거야 여러분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과 우리생활 파트 그런 이제 단순한 파트들이 있어 이런 파트는 여러분 표현에서는 뭐 이건 지협적이 지협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는 입장에선 지협이 아니라 이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 또한 요소 요소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 확실한 건 선생님의 이 파이널이 왜 파이널이냐 그죠 마무리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10회분에 해당하는 파이널을 완전하게 정리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책임지어 고득점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오케이 믿으시고요 자 문제는 선생님이 이유보다 내가 더 강조하는 건 항상 이거죠 이거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에 대한 얘기에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파이널 나왔다 잽싸게 받았잖아요 그럼 하루에 하나씩 풀어 성격 급하면 하루에 두 개씩 풀어서 5일 만에 끝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풀었는데 뭐 할까요 그럼 내 얘기는 뭐냐면 다 풀어서 다 50이 나왔냐 그럼 할 말이 없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그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1회를 풀었는데 36점 나왔어요 근데 한 10분 쉬고 2회 풀어 그러면 1회를 풀었을 때 만약에 36점 나왔는데 바로 10분 쉬고 2회 풀면 여기 48점 나오니 그건 아니잖아 그쵸 이게 말이 파이널이지만 아직은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수능은 여러분이 뭐 이거 듣는 시점은 다르겠지만 어 좀 개강하자마자 들으면 한 두 달 그 다음에 좀 천천히 들으면 뭐 45일 좀 늦게 보면 한 달 정도 남았을 건데 그쵸 그래도 충분하거든요 이때 하루에 막 하나 풀고 두 개 풀고 그러면 안 돼 공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한 학습법은 학생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으나 만약에 1회를 봤어요 당연히 30분 되겠습니다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두근두근 모의고사 할 때는요 그때는 개념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30분 안에 풀고 안되면 40분에도 풀고 다 풀어 그게 중요한 거였죠 그쵸 근데 지금 파이널이거든 그건 뭐냐면 문항은 풀어갈 때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야 페이지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있을 거야 매 시험마다 그죠 자 일단 1페이지는 선생님이 어려운 걸 안 냈기 때문에 요즘 패턴은 좀 3페이지까지는 무난하죠 그래서 1 2페이지에는 크다 어려운 걸 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1페이지와 2페이지는 무조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따라서 절대 눈으로 푼다거나 아니면 뭐 대충 대충 암산 머릿속으로 개설한다거나 그러면 안되는 거야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서 풀다가 막힐 수 있거든 근데 요만 11번이라고 치고 뭐 12번 13번 14 15 16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풀 때 여기서 13번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뭐야 한번 딱 문제 스캔 했는데 그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셔야 됩니다 패스 그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수능에서도 갑자기 중간에 한 문제가 뚝 나오는 게 있거든 근데 거기서 시간 다 빼면 뒤에서 마트에 간단 말이야 뒤에서 치명타가 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면 느낌상 이건 난 난 되게 약한 거야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빨리 표시해 놓으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내야 되냐면 19번과 20번 중이 보통 일반적인 점수 때 얘기하는 거예요 40점 전후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19번이 양적 계산이고 얘가 중화란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문제를 여기까지 보셔야죠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킬러를 제외하고 별표가 몇 개 쳐져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다 패스했고 풀었어요 자 여기 패스했고 풀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이제 갈등하는 거야 고민해야지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양적 계산을 풀까 중화를 먼저 풀까 아니면 이걸 풀까 이걸 풀까 그렇게 풀어내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 연습까지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 점수 채점한 다음에 까봐요 틀릴 수 있는데 뭐 만약에 이건 풀었고 이걸 얼음 못 풀었어 그럼 이 친구는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세 개에 틀렸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? 그러면 뭐 최악의 상황 41점이 나오겠지만 문제는 별표 치지 않은 문제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아시겠어요? 문제 하나하나를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되고요 그럼 푸는데 이제 30분 정도 걸리겠고 뭐 채점도 하겠죠? 자 그 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? 푸는데 30분 그 다음에 여기를 공부하는데 60분은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? 물론 이 60분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 양적 계산 풀이와 중화반응 풀이에 들어가겠고 이해가 안 되시면 선생님의 해설을 듣겠죠 당연히 해설을 듣고 아 저거구나 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? 여러분 수능은요 결국은 마지막에 온갖 문제를 다 풀었어 수능 때까지 만약에 양적 계산 문제를 자기가 200개를 풀었어 200개가 기억이 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수능 전날까지 딱 공부해서 수능날 내가 외우고 있는 양적 계산 문제가 20개가 있어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 있다면 반드시 틀린 문제를 암기할 수 있을 만큼 보셔야 돼요 알겠네요? 개념적인 암기 떠나서 풀이법에 대한 암기까지도 요구하는 거야 그렇게 복습을 하고 가야 돼 그리고 2회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의 바람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모의고사들이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? 그래서 그런 거 푸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건 1회와 2회 사이에 수능 특강이라던가 수능 완성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풀어? 나중에 수특을 여러분 1월달에 다 풀었겠죠? 수특이 2월달에 풀었을 거 아니야? 3월달에 풀었고? 기억이 나는 사람 내가 수특에 있는 문제나 던지면 야 이거 수특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수 안에 있는 거잖아 많지 않아요 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보니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건 수특 수 안에서 약간이라도 변형해서 내긴 내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능이 이제 다가왔는데 야 수특을 이거 언제 다 풀어?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? 그러지 마시고 수 단원별로 끊어서 4단원이니까 이거를 두 달 동안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주 풀고 그 다음 주에 풀 때 그 전에 뭐 여기서 수특 1단원 먼저 풀어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알겠나요? 그 다음에 조금 스피디한 사람은 수특 1단원 푸시고 수안 1단원 풀어 그러면 틀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? 예전에 풀었을 때 야 이거 그때 이거 왜 틀렸지 내가?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틀린 걸 지금도 틀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수능은요 여러분 자신감 싸움이야 자신감이 있으면 문제가 보여요 자신감 없으면 모든 문제가 새로워 보여요 오케이? 그래서 1단원 가고 그 다음 주 2회 풀고 3회 갈 때 수특 수안 2단원 풀어주고 이러면 충분히 10회쯤 갔을 때에는 여러분의 실력은 훨씬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킬러컨 문화 같은 것들은 유형별로 나눠서 기억하면 좋겠고 선생님이 두근두근 몰고사에서도 사실은 좋은 문제 많이 냈거든요 근데 그 문제도 여러분이 한 번 풀고 버리고 그럼 여러분께 되지 않는다니까 그런 거기서도 틀린 문제 다시 푸셔도 되는 거예요 알겠니? 그래서 이게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싸움이에요 어차피 수능 때 다 만나는 거거든 똑같이 여러분 10회분이면 몇 문제니? 200문제야 200문제를 풀 건데 똑같은 200을 풀어도 200개를 잘 소화해서 가는 친구가 있고요 200개의 문항에 대한 노동만 하고 가는 친구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? 물론 언제 언제 공부해야 되는 계획부터 잘 세우시고 3, 4, 5, 0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3, 4, 5, 0 먼저 끝내놓고 파이널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? 항상 여러분의 목표, 꿈을 생각하시고 계획 있게 실천해 가면서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! 감사합니다